안녕하세요. 오늘 생선 판매 안내입니다. 생선 판매 안내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유자망 참조기 환상자에 100미, 120미, 140미, 160미, 180미 그리고 파조기 유자망에서 파조기가 나오지 안강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. 그 유자망은 생선 갱매가 없어요. 그래서 오늘 파조기 예약하신 분들 그리고 또 160미, 140미 또 참조기 예약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따로 연락드려서 다음주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 이후부터 나옵니다. 그때 준비되면 연락드릴게요. 참고하십시오. 오늘은 안강망어선 참조기맛 또 먹갈치랑 그런게 있으니까 그 참고하시구요. 자 자연산 돌돔하고 자연산 참돔입니다. 석장떼께서 보내드리니까 받으시면 바로 회의로 드시고 껍닭은 뜨거운 물에도 유비기라고 뜨거운 물에 넣어갖고 한 2-3초 정도 확 저어요. 그래서 첫물에 넣어갖고 물기를 빼앗고 썰어서 먹으면 꼬들꼬들에 맛있습니다. 모르는 사람들은 껍질을 갖다가 다 매운탕에 막 넣은디 그러고 드시는거 아니에요. 껍질은 껍질더라도 따로 요리해서 먹는겁니다. 자연산 민어 작은 민어를 통치라고 그래요. 20mm 12키로 그 다음에 안하고 붕장은 9마리 5.6키로 요것은 내가 손질해갖고 보낼겁니다. 소금구이 해서 드세요. 쇳돔이 70mm 9.9에다가 100mm가 15.8 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나눠갖고 한 3세트로 나눠서 판매할게요. 그리고 밀복 복쟁이 손질할 줄 아시는 분만 주문하셔야 됩니다. 11마리 4.8키로 손질이 간단해 내가 막 키워불고 저기 배아지 딱 갈라갖고 내장 버려불고 칼집 쭉 내갖고 뺐다고 토막 딱딱딱 넣어갖고 물에다가 담갔다가 한 30분마다 물 갈아주고 물 갈아주고 한 3,4번 그러고 나서 바로 그냥 끓이면 돼요. 안 죽어. 쫄보기 독이 제일 많아요. 그건 참고하시고 그리고 달고기 19마리 17.6키로 예요. 달고기도 머리 자르고 이렇게 뚝 이렇게 뚝 잘라갖고 몸뚱아리만 보내드릴게요. 손질해서 보내드립니다. 자 병어입니다. 사하시면 병어이구요. 보니까 싱싱하죠? 10.2키로부터 11.8키로까지 있어요. 보시면 크기차 있구요. 싱싱합니다. 배로 드세요. 이렇게 배로 먹을 때 항상 말씀 드리면 식은 밥을 조금 먹었고 손톱만큼 먹었고 쌈장에다 넣어갖고 쌈으로 드시는게 더 맛있게 드시는 방법이에요. 신갈치에요. 4.5키로 뱉어진게 좀 소량 3개 있습니다. 잠그십시오. 그리고 9키로에 9키로에 45미입니다. 45미 라고 보시면 되구요. 그리고 이것은 풀치에요. 9키로에 58에서 60마리 뭐 그래요. 배터리가 좀 섞여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딱 볼까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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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장은 남은거구요. 이렇게 이렇게 사로징어예요. 3키로 넘고 3키로에 8마리 9마리 올라갑니다. 안강망 칠석참죽입니다. 5키로에 10,4키로. 11,4키로에 10,4키로는 10,4키로가 10,4키로에 10,4키로에 17cm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. 16cm 이상으로 보면 이렇게 작은게 좀 섞여 있어요. 16cm 이상으로 보시면 되고 17, 18, 19, 20cm 막 그럽니다. 20.8kg 올라가구요. 350마리 내외입니다. 마리츠가 무게 차이 약간씩 있어요. 마리츠 마찬가지구요.